자 이번에는 2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밑줄 어구가 의미하는 바를 찾는 문제인데요. 솔직히 여태까지 출제하셨던 고3 통틀어서 밑줄 어구 의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밑줄 어구 문제 사상 최고의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 얽매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답을 선택한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 기간 동안 관광이라고 하는 건 was seen 여겨졌습니다. 뭐라고 여겨졌느냐 거대한 괴물로서 여겨졌는데 먼스탄 명사뒤에 인베이딩 ing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뒤 ing는 명사 수식 분사되겠죠. 자 인베이드에요. 침입하는 거죠. 어디 침입하느냐. 자 인디제너스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토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즘 들어 이 단어를 수능에서 슬슬 많이 사용합니다. 보일이 보기에는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왕 외우는 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수능 필수어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토착 사람들이요. 토착 민족이죠. 피플담에 에스부터 민족이니까 토착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착 민족의 지역을 침입하고 있는 거대한 괴물로서 관광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인트로듀싱이 나옵니다. 두 개가 엔드라고 하는 접속서 없이 동시에 먼스터를 꾸밀리가 없겠죠. 이 콤마 찍고 인트로듀싱은 동시사항을 나타내는 분사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착 민족들의 지역을 침입하는데 뭐 하면서 침입하고 있느냐. 인트로듀싱이 되며 그들 스스로 그들을요. 어디에다가 소개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죠. 인트로듀수가 소개시키고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쵸. 악마의 영역. 현대 세상의 현대의 현대세계의 악마로서 악마로서 그들을 이끄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은 당연히 인디저널 스페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광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토착 민족들의 지역을 침입했어요. 그리고 이 토착 민족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현대세계라고 하는 이 모던 월드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보는 거죠. 현대세계에 대한 악으로 그들을요. 이끌었었던 그런 엄청난 괴물로서 바라보고 있대요. 관광에 대한 굉장히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문단의 시작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베이딩과 인테리오스윙 둘 다 분사하는 맞아요. 그쵸. 인베이딩은 이 몬스터를 직접적으로 꾸미는 명사축 분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테리오스윙 콤만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문장 마지막에도 붙습니다. 동시 상황 분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베이딩과 인테리오스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토착 민족들의 지역을 침입을 하는데 뭐하만 제작을 하느냐 이 토착 민족의 사람들을요. 현대세계의 악으로 인테리오스윙 소개하고 있는 이끌어들이고 있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서 관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광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however 반전이죠. 그렇지 않대요. 자, 연구에 따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아, 관광은 악마야 라고 하는 것들이 not the correct way 어우 올바른 방식은 아니래요. 뭐에 대한 투퍼스윙 이 시 뭘까요? 앞에 나와있는 투어리즘 관광업이죠. 관광산업을 인식하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이 글을 쓴 필자는 관광업에 대해서 분명히 앞에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however 나오는 연결사를 통해서 사실은 관광업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긍정적인 거예요. 자,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광객들은요.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민족들은요. 관광업을요. 뭐로 보고 있느냐. edge of path. path가 뭐죠? 길이잖아요. 뭐에 대한 길이냐. modernity. 현대적인 것과 economic environment. 경제적 발전으로 가는 길로서 바라보고 있대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전까지는 관광업을요. 악마로 봤습니다. 관광업이라고 하는 관광객은 동일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관광객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악마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사람들이요. 관광을 돈을 벌어다주고 우리를 좋은 것을 전해주는 현대적이고도 경제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통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맨 처음 시작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광은 긍정적일 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ut 또 바꿉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이라고 하는 게 always 항상 뭐예요? two-etched words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양날의 검이 뭡니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필자가 가지고 있는 관광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둘 다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관광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mean progress 진보 발전이죠. 긍정적인 거예요. but 다시 반박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most open이니까 굉장히 많은 면에서 봤을 때 뭘 의미하느냐 the loss 상실을 의미한대요. 없어지는 거죠. 뭐에 대한 상실이냐 traditions 전통과 cultural uniqueness 전통과 문화적인 고유함을 상실하는 걸 의미한대요. 관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발전입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전통과 문화적인 독특함이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독특함이란 걸 어떻게 유지가 되죠? 외부와의 접촉이 없을 때 지속이 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원래 있던 것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질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고요. 그게 좋은 쪽으로 갈 경우에 발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띈다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자에게는 관광업 자체는요 발전일 수도 있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독특함을 잃어버리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물론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얘도 존재하고 있대요. 이 뒤에 나오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Cultural Pollution 문화적인 오염이에요. 두 번째 Valkurization입니다. 어려운 단어들 굳이 안 해도 돼요. 상스럽게 하는 겁니다. 질이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Fournifocal Cultures 가짜 민속 문화입니다. 역서부터 글이 어려워져요. 문화 오염 상스럽게 함 가짜 민속 문화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있었던 친구를 문제 쉽게 풀어요.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꼬일 수 있습니다. 자 문화 오염을 볼까요? 문화 오염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과 비슷하죠? 원래 있었던 게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변질돼요. 변질이 좋은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갔을 때를요 문화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원래 전통과 바깥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가 믹스된 것 섞이게 되는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본 거죠. 두 번째 원래 있던 굉장히 좋았던 녀석이 있었는데 외부에 있었던 녀석과 결합을 해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게 좋게 바뀌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상스러워지죠?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니까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광객들이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가짜 민속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전통 문화를 원래 있었던 것처럼 만들게 돼요. 일종의 사기입니다. 다 뭐예요? 바뀌었는데 부정적인 게 나옵니다. 그렇죠? 전통 문화의 변질이에요. 변질을 원래 있었던 외래의 문화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 스스로가 나쁘게 변한 경우 두 개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부정적인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의 배경은요? 배경이란 뭡니까?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의 다른 말은 뭐예요? 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특징에 대해서 갖게 되었느냐 이게 특징이 뭐였어? 아까 나왔었던 문화적인 오염 상스러운 것 가짜 문화 생성 이런 것들의 배경이야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냐 라고 하는 걸 봤더니만 more or less 다소난 표현이죠. 다소 로맨틱하면서도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로맨티브 아이디어입니다. 규범적인 규정적인 관념 때문이래요. 뭐에 대한 former 이전이죠. 이전에 있거나 많은 널리 퍼진 거죠. 널리 퍼져 있는 진정성 이라고 하는 다소 로맨틱하면서도 규범적인 관념 이게 바로 뭐로 봅니까? 아까 나왔었던 그런 녀석들의 백그라운드라고 보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해석 들어가볼게요. 얘네들은 뭐였습니까? 컬츄럴 퍼루션이고요. 멀거라이제이션이고 포니 포크 컬츄 문화가 변질됐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변질됐어요. 변질 대상이 외부 때문에 변질됐다 탓하는 것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변한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가 부정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런 걸 해냈느냐 왜 이런 것들을 나쁜 것들인데 외부에 있던 것과 우리가 갖고 있던 게 합쳐졌을 때 왜 이렇게 나쁜 것들이 나왔을까 에 대한 이유로 첫 번째는 이전과 널리 퍼져 있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뭘까요? 이런 것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생각이죠. 전통문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되는 생각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뭐였어요? 이것에 대한 로맨틱한 겁니다. 서정적인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야. 원래 우리 거는 좋은 거였어. 좋은 거였는데 외부에 들어와서 우리 걸 망쳐놨어. 외부에 들어와서 우리 거의 수준을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이런 아주 전통문화 원래 우리 게 좋았던 거거든 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그런 생각 그런 다음에 야 로마티브 아이디어입니다. 규범적인 거야.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전통문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런 것이어야 써야 됐어. 전통문화에 대해서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를요. 어떤 규범처럼 딱 정해놓은 겁니다. 전통문화는 이런 이런 거여야 돼. 우리가 지켜왔던 거지. 옛날에 보면 상투죠. 상투는 우리의 어떤 혼을 나타낸 거야. 상투를 자르는 거는 안 좋은 거지.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두 개가 혼합됐기 때문에 앞에 나왔었던 이런 변질에 대한 것들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됐죠? 널리 퍼져 있었던 전통문화에 대한 생각을 좋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규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cultural pollution vulgarization 포니포크 컬처와 같은 변질된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상적으로 투썸 앞에 나섰던 아이디어야. 그렇죠? 서정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관념들 전통이라고는 원래 좋은 거였어. 우리 건 원래 근데 쟤네가 와서 나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 에게 있어.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네얼이 구문이니까 뒤에 나오는 게 주어가 되겠죠. 옛날 문화라고 하는 건 반드시 존재해야 된대. 앞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 따르면 말이죠. 어떤 문화예요? 현대 소비자들이 지켜봐. 아니면 오히려 그 안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뭐로 보겠어요? 경험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냥 현대 소비자들이 밖에서 봐. 아니면 안에 직접 들어와서 경험해 봐야 돼. 이런 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문화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 동안이든 말이에요. 노하는 동안 소비자들이 여행하거나 아니면 휴가 기간 동안에 말이죠. 됐죠? 즉 소비자들이 여행하면서 휴일에 그들이 바라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잠깐 들어가 봐. 즉 뭡니까? 경험해 봐야 돼. 이럴만한 고대 문화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썸 아이디어 중의 일부는. 됐죠? 이게 혼합된 거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야. 원래 그건 좋은 거지. 외부 녀석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었어.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 이런 규범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 중에 일부에게 있어. 뭐가 존재해야 된대요? 어쨌든지 간에 현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고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으면 전통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전통문화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돼요. 이런 상황 자체는 소위 얘기하는 뭐다? 케이지 모델. 우리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 모델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일단 지키기가 어려운 거래.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글로벌 소사이드. 글로벌 세상에서는 지키기가 어려워. 이런 케이지 모델을. 근데 전 이 글로벌 월드가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즉, 우리 모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민일 수도 있고요. 관광객일 수도 있어요. 혼합된 겁니다. 토착민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회적인 구조의 부분 인 글로벌 세상에서 보호하기가 힘든 일종의 우리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토착적. 우리가 관광객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건 시스템 자체는 비슷해지고 있어요. 요즘 세상 자체는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야 관광객들이 끌어들이기 뭐해서는 전통문화라는 게 있어야 돼. 어찌 됐든지 우리가 지켜야 전통문화는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고유권을 지키든 마페이처럼 뭔가 이렇게 만들든 간에 전통문화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같은 구조거든요.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하기 힘든 우리 모델이 앞에 나왔던 그런 전통문화에 대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 여름이 나오고 있고요. 위에는요. 전통문화의 보존이 사실상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지 모델이에요. 이 케이지 모델은 바로 요 디스입니다. 케이지 모델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요 디스 이즈 케이지 모델이니까 이 디스를 찾으면 됩니다. 디스가 뭐예요? 바로 앞에 있었던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봐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경험을 할 경험을 할 수 있는 고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해야 돼. 이러한 상황 자체는 일종의 케이지 모델인데 요즘의 세상에서는 되게 지키기가 힘든 모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통문화를 굉장히 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관광을 위해서 전통문화는 유지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파란색이잖아요. 이걸 들어가야 됩니다. 1번 프레저빙 지키다죠. 과거의 문화를 원래의 형태로 소비를 위해서 지켜야 돼. 말 그대로죠. 일단 1번은 가능해요. 자 2번 볼까요? 리스토링입니다. 보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 동네의 문화적인 유산을요. 회복하는 거야.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화적인 유산인 거 봤더니 꿈이에요.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었던 그 동네의 문화적인 유산을 회복하는 거야. 요거는 전통문화 유지라고 하는 측면은 맞아요. 뭐가 빠져있어요? 관광이라고 하는 게 빠져있습니다.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3번 리미팅은 제한하는 거죠. 어떤 퍼블리니까 대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중의 접근을 막는대요. 어디에 대해서 보존을 위해 선사시대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대요. 요거 이쪽이 뭐예요?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뭐가 빠져있어요? 관광이라는 게 빠져있어요. 4번 컨파이딩은 뭡니까? 한정짓는 거죠. 앞에 나와있는 리미팅이랑 똑같아요.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를 한정지으래요. 어디로? 진정성 있는 문화적 전통으로 줄이래. 문화적 전통으로 관광업에 대한 연구를 한정짓는 게 케이지 이론입니까? 아니죠. 관광과 연결성이 없으니까 사본은 아니에요. 5번 예산을 유지하래요. 문화정책과 규제를 위한 예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문화재 보호는 맞아요. 뭐가 빠졌어요? 관광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과 관광이라는 게 동의세에 들어가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쉬워요. 문제 자체는 쉬운데 뭐가 어렵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